와우 아 좋다 와우 아, 여기 실제로 보니까 이걸 형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활용합니다 여의도 부다페스트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텔은 고객님을 최고로 모시기 위해 끌어 올려 드리겠습니다 더 올려야 돼요 자자자자 호텔 체크인 할 시간이에요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아, 여기 작성 아래? 작성 아래, 작성 여기 방문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저는 호영 선배님을 뵈려고 왔어요 또 우영이가 찜팬이잖아요 엄마한테 자랑했거든요 진짜로? 응 어머님도 좋아하죠? 응 내가 더 좋아해 고객 맞춤 스페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룸 서비스를 적어주세요 암마? 뭐라고? 암마? 나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나는 맛있는 거 그냥 자, 여의도 부다페스트 호텔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누리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 준비됐죠? 캐리어 들려? 캐리어 들려? 어떻게 해? 혹시 이거 봤어? 뭐예요? 1117이래? 에이틴이 생일 네 들어가자 어? 왜 안 계셔? 숨어 계시는구나? 숨어 계시는구나? 선배님! 인사부터 드릴게요 나는 이 여의도 부다페스트 호텔의 마스코트이자 VVIP인 럭키 오피피 럭키 오피피 럭키 오피피 누구야? 내가 어머니야! 안녕! 아니, 뭐 보통 아주 그냥 뭐 당황해야 하는 당황한 기색이 영역이 없는데 어머! 저희 영상도 많이 뵀어요 어머, 누가 원해서 저건이 보낸 거야, 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네네 아니, 사실 내가 무대에서 봤을 때보다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무대에서는 기대된다 엄청 떼고 떼고 어, 막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고 막 이래서 약간 난 좀 걱정을 했지 네 어, 저 기 센 애들을 내가 또 이게 또 감당할 수 있을까? 나랑은 좀 다른 기일 텐데 아우, 아우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 뭐 전혀 그런 게 없이 시골 낀 스타일 어머, 어머 아니, 너무 또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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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둥순둥하네 어머, 어머, 어머 저 사록하고 왔구나 네, 맞아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유 아유, 뭘 또 술이야 단체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저 여기 나온다고 엄마한테 자랑했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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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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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배님 너무 팬인데 선배님 뵈러 간다고 아니, 자기는 내가 왜 팬이야? 왜? 제가 우연치 않게 그걸 봤어요 선배님 그 자존감 글 아, 내가 올렸던 그 어머님 얘기 어머, 어머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거, 이거 와, 선배님 되게 멋있으신 분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팬이 돼서 영상을 막 쳐다봤죠 아, 수준이 있어! 아니, 여기 이 여의도 보다페스트 호텔 여기 잠깐 둘러봤지만 어때요 느낌이? 아,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아니야? 너무 핑크핑크해 아, 너무 핑크핑크야? 저는 좋아요 저도 귀여운 걸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 진짜? 네 아, 한 의외인데? 제가 귀여운 건 싫은데 귀여운 걸 좋아해요 아, 아 자기가 인형 자기가 인형을 좋아하지? 그 2층 침대에 인형이 널려져 있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 그래, 기억난다 저 그거 데미 전에 올린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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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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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거 있더라고 우와 오, 오! 이런 거 있더라고? 우와 진짜 감동이야 약간 딱, 딱 국무가 끝내주더라 감사합니다 보여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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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이거 보고 싶었어 보여줘야지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당연하지 원조를 보여줘 알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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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할 거야? 어우 너무 잘 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자, 온 김에 앉아 앉아서 진행하겠어 우리가 이제 이 AT-T 멤버들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말했지만 무대 위에서의 강렬함이 또 있으니까 퍼포먼스를 안 볼 수가 없이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전 저때 영상을 못 봐요. 저때가 이제 데뷔 때? 승선만이 답이에요. 승선하면 캡틴이랑 애들이 잘해줍니다. 멈췄었던 심장이 날뛴다. 재밌어갔어. 갓봉을 찾아버렸다. 야, 브래밍 댄스 진짜 멋있어. 어머, 남자분인가 봐? 남자인데도 반할 것 같다, 이거야. 무대에 볼만 나는 친구들이다. 잠깐만요. 야, 나 빼고 다들 좋은 영상 보고 있었네. 와, 재릴나다. 내 가수가 에이티즈인 게, 내가 에이티즈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에이티즈 계속 이러면 1위밖에 못 줘. 사랑한다. 야, 얘 오우. 와. 와. 제이티즈 사랑해. 아우. 이야. 아, 그냥 추억이다. 아니, 저런 댓글들 같은 거 이렇게 본 적 있어요? 많이 보죠.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항상 저희가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에이티즈 분들이 아니,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뭐 내 어깨가 에베레스트 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일이 됐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땠어요? 되게 전율이, 카타르시스가 진짜 할 줄 몰랐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뭘까? 에이, 우리가. 하지만 되고 싶었지? 진짜 기도했어요, 그냥. 아우! 제발 되라. 그냥 에이티즈 왔다 컸는데 갑자기 무서워. 이야.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1위 후보예요. 1위 후보야? 자, 에이티즈. 1위로. 그럼! 안녕! 1위 후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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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제 어떤 샤머니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네, 네, 네. 이 카메라에 잡힐 때 보면 매력을 어필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자기들만의 필살기는 각자 모여요. 저는 한쪽 눈썹만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있다가 얼굴 가리고 펼칠 때 이렇게 한쪽 눈썹만. 펼칠 때? 아, 아. 어, 그런 걸 다시 잡아줄 때 그런 걸. 네, 네. 우리 하니 씨는? 저는 눈을 잘 안 떠요. 근데 이제 뭐 집중할 때는 뭐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뜨긴 하지만. 조명을 받으면 눈이 그냥 이렇게 떠요. 더, 평상시만 더 작게 떠지는 거예요. 침 말 때는 이렇게 떠요. 아, 아. 저는 좀 부끄러운데 왜지? 약간 혀를 가만히 냅두질 못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했을 때. 어,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했을 때. 이것 부분만 돌려보시니까. 와, 그러면 내가 잡히는 좀 킬링 파트에서 이걸 좀 써야겠다. 그 다음부터 좀 의도적으로 약간 쓰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약간 상견례 문전박대상이라고. 네.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누가. 누가 우리 애들을 문전박대를 해? 왜? 왜? 뭐가 문제야? 이게.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지. 선하게 생기시고. 저희 팀에도 있어요. 상견례 프리패스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세 명이 프리패스가 안 되고. 문전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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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래서 데뷔 초반에는. 너네 항상 웃고 다녀야 돼. 인사할 때 오해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녔었던 적도 있어요. 마피아 게임 하면 너 마피아야. 마피아같이 생겼어. 이유 없이 마피아야. 약간 이런 느낌. 많은 팬들은 이미. 그대들이 사실 너무나도 순하고. 착한 심성을 갖고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 모르는 팬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해를 풀 만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우리 티니. 장인 장모님들에게. 자녀분들이.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고. 이렇게 안심하셔라. 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어필을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요거지. 인사 한번 드려줘. 네 어머님. 저는 우영이고요. 제가 오늘 또 하필 이렇게. 메이크업을 또 세게 하고. 여기 또 찡 받고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세 보일 수 있는데. 저는 평소도 제가고요. 눈도 제가 보이고요. 네. 집안일도 제가고요. 요리도 제가요. 저 또 요리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네. 저를 믿고 분해만 주신다면.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아주 뭐 저기 뭐. 가사 도우미. 하하하. 하하하. 저 정도를 어필을 했는데. 또 우리 또 사진 씨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 저는. 일단.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아. 통을 좀 올려. 저는 일단. 시비 거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요. 제가 지켜드릴 수 있고. 오. 조다 씨 분 운동도 열심히 해서. 네. 다 혼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랑 많이 받고 자라서. 어. 사랑을 주는 방법으로 압니다. 오. 그래. 네. 중요한 거야. 네. 고맙고 보내시기만 하면. 편안하게. 항상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사랑둥이 산이었어요. 네. 그다음 우리 또 성화. 네.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대에서는 엄청 본업을 열심히 하느라. 그렇지. 좀 사나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제가 또 무대 아래에서는 세상 스위트하거든요. 그렇지. 제가 또 멤버들 중에서 제일 깔끔해요. 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 좋아. 우리 다 같이 절 한번 올리자고. 네. 네. 고맙고 가세요. 네. 고맙고 가세요. 여기가 호텔이기 때문에. 우리가 룸 서비스가 있거든. 어머.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몇 초 박사이야. 어머. 자기네들 밥을 시켰구나. 어머. 어머. 전복. 와. 과일 비타민까지. 웬일이야. 뭐 있어?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진짜. 사진. 어쩔 거? 사진 찍어. 찍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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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진짜 못 찍긴 한다. 아유 지겨워. 다 나 앉아 있어! atur encajan dump embaixo. 엄마. 엄마? 약간 이러면서 엄마? 하나, 둘 오케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먹고 내가 우영이는 저기 포크를 안 줬잖아 네 넌 딴 거야 뭐예요? 다들 식사를 하고 있고 지금 우영이는 공 준다는 거? 내가 이제 이걸 준비했어 뭐예요? 열어봐 룸서비스가 1, 2, 3분까지 아니, 내가 듣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우영 씨가 완전히 나를 너무 맞아요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도 우영 씨만을 위한 룸서비스를 준비했지 첫 번째 럭키 오빠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있고요 애장품 증정이 있고요 홍덕이다 그 다음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 이걸 할지 말지 럭키 오빠와 그 4,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내가 번호 기호가 근데 저 그 많은 4,000명 중에 한 명 번호 되게 많으시잖아요 많지? 번호도 되게 많지만 좋아, 이렇게 할게 네 앉아봐 많은 사람들의 번호를 받았고 얻았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무릎에 아주 저도 된 것 같은데? 하하하 후 야, 소돈이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부럽다 우와, 소돈이다 너 유일무이한 존재야 아, 진짜 안 뻔하겠다 아, 진짜 안 뻔하겠다 아, 하하 아, 정림소가 있지 저희 장아지가 있어가지고 아, 오늘 진짜 네, 오늘 먼저 드시면 네, 알았어 아,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해요, 알았지? 네 나는 내 거 할 일 할 테니까 네 이거 캐리어를 갖고 왔잖아 이거 내가 열어보려고 아, 네 먹고 있어 캐리어를 뭐야? 아, 이 즉석밥 아니, 뭘 캐리어 이걸 왜 들고 왔어? 이게 뭐야? 밥솥이잖아 아니, 이게 뭐야? 사실 이거 고른 이유가 공연 끝나고 나면 사실 밥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파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친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아, 얘를? 네, 가서 직접 해 먹으려고 아, 정말? 저희 최근에 투어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12월 4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캐리어에 옷을 안 싸고 3분 카레 했잖아요 그걸 박스로 즉석 카레? 네, 그 박스 하나랑 밥 박스 하나랑 만 챙겨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밥심이 중요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몸매관리 이렇게 잘하는 거지? 그러면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원래 살이 조금 잘 안 찌는 체질? 네, 안 찌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 지금 몸에도 지방층이 거의 없어요 짜증나 저런 친구들이 꼭 있어 우리 성화씨가 완전히 팀 내에서 완전히 먹짱이야? 네, 제가 완전히 대식가야? 아니,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당연히 그 밥을 지어놓으시면 그게 1인분인 줄 알았어요, 항상 이야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거 먹는 거 이렇게 찍어서 올리잖아요 에이티니 분들이 이걸 다 먹어, 성화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얼마나 먹길래 그러지? 요즘 SNS에서 이걸 먹을 수 있다, 없다로 막 놀란 중이더라고요 맛집도 많이 하겠다 이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가 없어서 뭐야? 도대체 니들은 뭐가 문제니? 왜 성격의 문제야? 다 나온 얼굴? 제가 봤을 때 멤버들이랑 너무 친하니까 이제 딸로 나갈 일이 없는 거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또 이제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괜히 약간 민폐인 거 같고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 막 친해지고 싶은데 막 뭐 어떻게 다가가지 못하겠어 이래서 사실 사람이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돼 응 표현을 해줘야 돼 저도 똑같은 말 해요 아, 정말?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해줘야 돼 저는 성화 형한테 막 좋으면 뽀뽀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머어머어머 아무것도 막 뽀뽀하고 그래요 이쪽에서도 그걸 원해서 해주는 거네 아냐아냐 싫어하죠 저는 그냥 그러면 그만 멈출 줄도 알아야지 제가 좋으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네, 큰일 났어요 왜? 이거 문득 한 4, 5개 먹다가 든 생각에도 있어요 다음 산옥 의상이 크롭이어가지고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 나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아니야? 나도 붕대라 조금 이거 쌓아도 되죠? 이건 자랑해야 돼 진짜로 보니까 야, 진짜 아까 내가 이제 우리 뭐 케이팝의 미래다 보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하네 실제로도 보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월드투어를 했어요 네 약 33만 명의 해외 밴드를 만났어 네 어때요?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지 잘 컸다 이런 느낌 잘 컸다 잘 키워주셨다 태극기도 있고 막 한국어 가사를 몇만 명 분들이 따라 불러줄 때 막 하다가도 눈물 막 차오르고 그렇지 그렇지 막 벅차오르고 그런 게 있을 거야 네 얼마 전에 월드컵 있었으니까 말이지 네 맞아요 본의 아니게 내가 소환이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조건과 김호영을 당장 카타르로 보내는다 응원단으로 보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때 소환이 된 사람이 뒤늦게 있었어 아 맞아 아니 어 우리 조교성 선수의 비슷하게 닮은 걸로 또 뒤에 막 확대를 또 막 이렇게 됐었어 맞아요 멤버들한테 우리 신문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나 닮았냐 어 비슷하냐 어 닮았는데 이거 아 진짜 근데 지금보다 쌩얼이 좀 더 닮았어 아 닮았어 그럼 우리 조교성 선수의 세리머니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 그거 하트 소환하다는 거 있지 이거 어 제대로 봤네 아주 또 그냥 또 집에서 또 은근히 한번 연습했구만 그리야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연습했네 연습했어요 아 부끄럽네요 오늘은 좀 우리 에이티즈 멤버들과 새로운 거를 좀 해보려고 해 응 좋아요 하나씩 받아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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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듣고 싶은 말 음 를 한번 적어봐 오 듣고 싶은 말 서로 보여주지 말고 썼으면 날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리 와 오 알겠다 앉아 자기 앉아 이걸 이제 우영이가 쓴 거잖아 네 우영이가 이리로 왔어 고 나 맞히는 거 싫은데 나 맞히는 거 싫은데 받은 거를 성화가 읽어줘 아 잠깐만 눈을 마주 봐야 돼 너는 너는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말 듣고 싶었어? 약간 눈물코드인데 이거 이걸 꽂혀 있거든요 응 모든 많은 분들이 사랑을 줄 줄 아는데 받을 줄 모른다 생각해서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싶다 어때? 아니 제가 또 형수 형한테 의지를 많이 해가지고 어 확실히 치유받는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어 한번 안 하죠 그러니까 하하하하 동영이가 사안이에게 읽어주세요 넌 꼭 빛날 거야 걱정하지마 빛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거라 너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나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과물로 보여질 거야 라는 걸 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팬분들 중에서 되게 많은 거 같아서 그렇지 넌 언제나 빛나고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아 근데 제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가고 있는 길이 너무너무 바른 길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걱정 안 해도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오 오케이 둘이 같이 한번 또 안아주는 시간을 아 하하하하 사안이가 성화에게 너로 인해 행복해졌어 너 덕분에 자존감을 찾았어 아 아 아 그랬구나 지금 이제 6년 정도 활동을 했지만 가장 보람 있고 뿌듯할 때가 뭔가 저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을 찾거나 이렇게 자존감을 찾았다라는 부분들을 만나면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근데 뭔가 진심으로 카메라가 있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너무 공감하고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 진짜 답답할 때도 너무 많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은데 저한테는 멤버들이고 그리고 우영이랑 성화영이라는 사람이 되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음 그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의자 이렇게 알아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의자 들고 들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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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져 있었던 요즘인데 물렁물렁해진 것 같아요 요즘 약간 무대 위에서 저렇게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기 위해서 그럼 그만큼 더 노력을 이제 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드니까 그런 노력이 헛되이 되진 않거든 분명히 그 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손이 고우시네요 아유 곱다라다 엄청 부드러우죠 응? 어? 맞다 맞다 개명 연인인데 에이티즈 멤버 중에서 여덟 명 중에 다섯 명 다섯 명이 토끼입니다 다 토끼 이 친구랑 이 친구 자 우리 에이티즈 행복과 에너지를 끌어 올려 올려 이 친구랑 난 누구인가? Who are you? 기대하는 기대 이 길에 뒤에 시대와 미래 사이에 난 어딜 있을까 알고 싶어 난 사랑의 숨소리를 Just tell me all 알고 싶어 난 이대로 갈 차례